안녕하세요 회원님 혹시 본인 실수로 저까지 수영장에 빠지게 만들고 저한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성질내시다가 팀장님께 컴플레인 안 할 테니 할 말 있으면 다 해보라고 해서 제가 제 진심을 조금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으시고 팀장님께 컴플레인 것인 구승재 회원님이신가요? 근데 누구세요? 전 구승재 회원님 고자질 때문에 인턴 생활에 지대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억울한 김은하라고 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혹시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팀장님께 컴플레인 취소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? 그럼 회원님의 배려있는 센스 기대하면서 전 이만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회원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